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삼도봉 농장에서 실시한 제2농장 사과밭 예정지 로타리 작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과 식재 예정지 로타리 작업은 사과농장에서 로타리 장비를 사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사과나무를 튼튼하게 키우고 사과의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타리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과나무를 식재되기 전에 필요한 농기계와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로타리 작업을 위해서 로타리 기계를 임대하거나 구입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하거나 남의 손길을 빌려서 하려면 미리 이에 대한 사전예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과농장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과나무를 식재할 위치와 간격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식재 간격은 식재하고자 하는 사과나무의 품종과 희망, 재배, 수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로타리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로타리 기계를 사용하여 농지를 일구고 농지에 고르게 비료와 고향 계량제를 섞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작업은 농지의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물과 양분이 사과나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삼도봉 농장의 경우 미리 토양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용성인비 20키로 두포를 로타리하기 전에 시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농장 사과밭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과 재배 예정지를 로타리한 것입니다. 넷째로는 식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로타리 작업이 완료된 농지에 줄자를 이용하여 계획한 대로 두둑과 고를 먼저 만듭니다. 사과나무를 식재할 위치와 간격을 품종과 희망, 재배, 수행에 따라 각각 미리 관리기를 활용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삼도봉 농장의 경우 우선 품종은 중생종인 아리수와 만생종인 비아비, 부사 두 품종 모두 대목은 M9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재 거리는 4m, 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재배, 수행은 세형, 방추형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기를 이용하여 두둑과 고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농장은 물빠짐이 좋고 양토이기 때문에 두둑은 너무 높지 않게 30cm 정도로만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요즘 일반적으로 사과나무를 식재하기 전에 유공간을 묻어서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하여 많이들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농장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나무 식재를 한 다음 지주대와 관수시설 등은 5월 말 내지 6월경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즉 관수시설인 스프링클러와 점적관수시설, 지주대 고정, 지주선 이런 것들은 그때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식재하는 것입니다. 두둑과 고로의 식재 준비가 완료되면 사과나무를 3월 말 내지 4월 초에 식재할 예정입니다. 식재할 때는 나무의 전목 부위가 수세가 약한 아리수는 전목 부위에서 10cm 정도 남기고 신고 수세가 강한 미야비 부산은 20cm 정도 전목 부위가 보이도록 주의해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식재하는 동안 충분하게 물을 주고 복도를 하여 이미 언급한 정도의 사과나무가 심겨지도록 할 것입니다. 즉 수세가 약한 아리수는 전목 부위가 10cm 정도, 수세가 강한 미야비 부산은 20cm 정도 전목 부위가 보이도록 식재할 것입니다. 또한 식재가 완료되면 정치전정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식재된 사과나무가 온기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여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병충의 방제에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꽃순을 잘라먹는 그러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살충제를 특히 방제를 철저하게 해야지 될 것입니다. 사실 로타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고 할 부분들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도 더욱 좋은 동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도봉 농장입니다. 지금 로타리 하는 모습을 끝까지 감상하시다 보면 이렇게 로타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는 동영상으로 끝까지 봐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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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